1프로TV 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우석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프로께서 급한 볼일을 치러 가셔서 잠깐 시간이 걸립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리고 지금 아침 방송이 아닙니다 지금 글로벌 라임이 맞고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시 후에 오실 거니까 그때 한번 진행을 해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제 11월 15일 월요일 방송입니다 월요일 방송인데 오늘 선물은요 선물은 소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아마도 이번 주 한 주도 나쁘지 않을 걸로 보이니까 편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급하게 게스트 겸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한번 선물의 흐름을 좀 짚어보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웃긴 일입니까? 혹시 급동은 아닙니다 급동 아니고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가벼운 거 해서 워낙 오래 앉아 있었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는 잠깐 화장실 가셨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물은 S&P500이 0.24% 올라갑니다 다우가 0.32% 나스닥이 0.24% 올라가면서 3대수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이어서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오늘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오셨네요 우리 프로님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상한 말 쓰시는데 급동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급동은 아니고 그냥 화장실 갔다 오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진우 프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맙습니다 해서 일단 제가 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상관없죠 제가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시장에 대해서 말씀은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뭐 특별히 이번 주에도 크게 나쁠 것 같지 않은 그런 모습 보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또 이번 주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실적이 나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하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도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좀 혹시 이 프로님께서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아 네 소개는 제가 했으니까요 하셨잖아요 제가 했습니다 그냥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연들 나중에 하셨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할 게 없네요 장호석 부사장이 오셨고 제가 그래서 우리 솔직히 이 프로님이 진행하실 때 제가 눈물 납니다 눈물이 왜왜왜 진행하지 마세요 이렇게 힘드시기에 몇 시간째 진행하는 겁니까 그래서 안타까워 좀 하여간 뭐 그렇고요 그리고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 세 가지 주제를 보고 바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되겠습니다 워낙오피 제자가 있습니다 가이스파이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시한 인플레이션을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종목을 할 때 어떤 종목이 극복할 수 있는 건지도 알아볼 거고요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에도 보여야 되는 이유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에 일론 머스크가 69억 달을 달하는 주식을 팔았거든요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한 거 아니냐 하는 것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바람에 지난 한 주 동안 약 15%가 빠지면서 20개월 만에 가장 안 좋은 한 주를 보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보여야 되는 이유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배당 공모 잠깐 하고 진행해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 매주 배당받는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데 이 온라인 세미나의 컨셉은 원래 최초에 이 프로님이 잡으신 겁니다 사실은 아시죠 제가 조그맣게 짧게 짧게 해서 강의하는 걸 해서 하자 했는데 일단은 제가 다음 주 토요일 날 진행하는데요 제가 하는 주제가 뭐냐면 매주 배당금을 받는 포트폴리오거든요 해서 52주 연속도로 계속 들어오게끔 만들어진 건데 지난주에는 2주 차에는 애플을 말씀드렸습니다 애플 이번 주 차에는 3주 차에는요 PNG입니다 PNG PNG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PNG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0.84달러가 들어옵니다 배당금이 배당 낙인은 10월 21일이니까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되냐 10월 20일까지 보유하시면 배당이 들어옵니다 미현지 배당 지급일이 오늘입니다 오늘 근데 오늘인데 오늘은 안 들어오죠 현지니까 아마도 한 이틀 뒤에 들어올 걸로 보이니까 한 내일 정도 아니면 모레 정도 들어오니까 아마도 이번 주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거 배당 수익률은 얼마나 됩니까? 배당 수익률은 한 20% 중반? 20%요? 아니 2% 중반 2% 주가가 계속 같이 올라오는 바람에 여러분도 아시죠? 배당 수익 계산 방법은 주가 분의 배당금이기 때문에 같이 올라오다 보니까 크진 않은데 어쨌거나 그 정도 주고 있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이 프로님도 아마 그렇게 자주 임금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임금이요? 네 급여 급여 받지 않습니까? 안 오르죠 급여는 안 오르는 겁니다 올라가지 않는데 여러 군데 받지 않습니까? 한 대여섯 군데에서 그래서 급여가 안 오르니까 자꾸 다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65년 연속 배당을 인상시킨 상당히 좀 오랫동안 배당을 인상시킨 기업이라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기업이고요 똑같이 배당 귀족주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 LG 생활건강이죠 그렇습니다 해서 아마 우리 프로님이 쓰시는 걸 제가 얼추 보게 되면 페브리즈? 페브리즈 그 다음에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이런 걸 쓰시지 않을까 그 다음에 질레트 면도기? 쓰시지 않습니까? 다 씁니다 그거를 쓰신다고 그러면 어쨌거나 PNG 매출에 0.00001%라도 기여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배당의 총 지급 기한은 131년 동안 지급한 대단한 큰 개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3주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배당이 들어오는 걸 알려드립니다 언제? 다음 주 토요일 날 많이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또 장부 사장님이 매주 배당이 들어오도록 레시피를 쭉 만들어 놓으신 거다 이거죠? 그렇죠 이 기업들이 매주 배당을 해주는 기업들은 아니지만 이번 주에는 누가 배당해주고 그렇죠 보통 분기배당이나 월배당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할 때 제가 6개월 전에 이미 짜 놓은 건데 어김없이 들어옵니다 어김없이 그건 신기하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신기한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배당 지급일 기준이거든요 배당 지급일 기준을 짜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해외에서도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배당 낙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배당 지급일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배당 지급일을 짜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데 제가 한 몇 개월 걸려서 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정도 가져가시면 5월 셋째 주에 배당하는 기업이 어딨나 보다가 이 회사 괜찮네 이렇게 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을 포트폴리 아예 구매하면 분상이 돼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1년 내내 배당금이 들어오는 걸로 아마 재미있게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몇 종목 담으셨어요? 17종목이요 17종목을 담으면 매주 들어와요 배당이? 들어옵니다 이미 저희가 이걸 6개월 전에 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특히 제가 봤더니 의외로 사실 젊은 분이 아니고 부모님이 되게 좋아하십니다 부모님들이 문자가 들어오고 크진 않지만 뭔가 좀 재미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면 많은 분들이 시세 차이에 관심이 가는데 이거는 뭐 장이 빠져도 배당 들어오는 게 재미있으니까 잘 버티고 전체 배당 수익을 평균은 대략 얼마 정도 합니까? 2, 3% 2% 후반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총 투자 금액은 3,000달러 얼마 안 되죠 한 주씩 담아야 되죠 담으면 총 들어간 돈도 얼마 안 되고 제가 보기에는 어린아이든 부모님든 해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거를 제가 2주차 3주차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주간 기준 5주 연속 올라간 다음에 첫 번째 주에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많이 안 빠졌고요 소폭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0.6, 0.4, 0.7이 빠졌기 때문에 큰 폭은 아니고 어찌됐나 특히 금요일 날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에 우려가 있었지만 빅틱 기업들이 다시 한번 선정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나스닥이 좀 강한 모습 보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YTD 기준으로 보게 되면 S&P500, 나스닥이 20% 중반대로 보여준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그 이머지 마켓을 뺐는데 이머지 마켓은 지난주에는 좋았습니다 좋았고 그다음에 소폭 플러스 반전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어쨌거나 YTD 기준을 본다고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 이머지 마켓은 좀 재미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지수의 위치를 좀 알려드립니다 S&P500이요 그다음에 나스닥이 보시는 것처럼 사상치고치 대비해서 0.72% 밑에 있고요 S&P500이 다우는 1.19% 똑같은 나스닥 똑같은 위치입니다 빠져 있고 나스닥 100이 1.57% 밑에 있다 보니까 이것도 얼마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오늘도 좀 강세를 보여주면 S&P500은 저거 다시 한번 가지 않을까 올타임으로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늘 얘기하지만 너무 이렇게 빠지는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참 좋겠습니다 미국인들은 장이 쎄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미국이었을 뿐인데 보도록 한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오늘 태어나자마자 아기였고 그들은 태어나자마자 베이비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뭐 주식은 또 다른 얘기죠 본인이 원하시면 언제인지 여기에 뛰어들 수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해 봤더니 의외로 지금 더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미국 쪽으로 왜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테슬라 1000달러? 너무 무섭다는 거죠 엔비다 300달러 너무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까 사지는 않고 관망하는 분이 많은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복권을 사야지 되는 거죠 안 사면 여러분들 당첨 제로입니다 확률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의 일정을 말씀드릴 건데요 이번 주 오늘 잘 끝나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기업이 나오죠 루시드 루시드 테슬라가 꿈꾸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얼마나 나올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첫 번째 인도했기 때문에 실제 그렇게 화려하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의 핵심은 이 화요일날 수렬 나오고 있는 소매점이에요 소매점 월마트, 홈디포, 타겟, 로스 같은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과연 공급마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잘 버텼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노동 임금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얼마나 잘 견뎠을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요일 나오는 엔비디아 보시면 좋은데 엔비디아는 솔직히 좀 제가 긴장을 많이 합니다 언급하실 때마다? 엔비디아는 오늘 이번 실적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너무나 주가가 빨리 가는 바람에 솔직한 얘기로 아주 진짜 엄청나게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는 한 그날은 주가가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가 오른 이유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돼서 오른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메타버스에 대한 과실 때문에 올라간 거죠 옴니버스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미 기대감이 너무 반영이 되겠다 보니까 실제 실적이 나온 다음에 거의 조금 시작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제 판단이고요 그런 불안함이 있다? 네 제 판단이니까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유여학 막론하고 주가 빠짐은 두려워합니다 지금 굉장히 고점이기 때문에 무서워하시는데 이거는 뭐 실제가 안 좋아서 그런 것보다는 약간의 좀 많이 빨라 올라온 거에 대한 부담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 이야기하실 때마다 눈이 촉촉해지십니다 진짜 사랑하시는 모양이에요 엔비디아를 좋아하는지 3년 됐습니다 하면 됐는데 아직은 사랑하실 때 솔직히 저는 그런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돈을 쓴 게 얼마인지 아무도 모르겠는데 돈이 진짜 맛있었습니다 네 우리 아들 때문에 맛있었죠 컴퓨터 맞춰주느라고요? 네 그래픽 칩을 꽂아야 되는데 RTX 30 시리즈가 굉장히 비쌉니다 보통 막 100만 원 밑에 하거나 그 위에다 하는 것도 있거든요 바꿔주고 아들이 그걸로 뭐 하셨는데요? 그걸로 이제 오락하죠 오락 근데 제가 봤는데 이 게임 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게 화질이 안 좋으면 안 합니다 그냥 게임의 재미있고 유무는 상관없습니다 그래픽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그걸 녹아버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러니까 일단 돈이 많이 들죠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아시겠지만 여기 계시는 우리 피디님도 이거 안 꽂으면 PC 안 돌아갑니다 인코딩 안 돼요 아마 어디 갔다 오셔야 될걸요? 아마 몇 시간 동안 아 그래요? 네 영상 돌아가는 거 돌려야 될 때도 그럼 RX 그래픽 카드를 안 꽂고 하면 게임이 이제 어떻습니까? 색깔이 누리끼리 합니까? 그냥 렉 걸리죠 렉 렉도 걸리고 아 렉 걸려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래픽도 엉망되고 근데 여기는 이제 일단은 사실 고사양의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기는 영상 작업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럼 그걸 그렇게 하면 게임을 못하겠군요 게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좋네요 게임도 그렇죠 그래서 게임도 벌고 최근에 메타버스까지 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주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솔직히 또 AI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안 들어가는 데가 없죠 그 다음 목요일도 보시면 좋은데 목요일날은 어플라이 머틀리어지가 실제 발표하는데 이거는 좋아 보이니까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투이트는 모르시는데요 개인의 재무 살기를 도와주는 그런 기업입니다 세무 관리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것도 실적이 워낙 좋은 기업이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습인데요 지금 대충 10개 중에 9개의 기업 실적을 완료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EPS 영업 EPS가 사상 최고치까지 찍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냥 EPS는 50달러 그 다음에 영업 EPS는 52달러를 보여주면서 2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와 있는데 실제 사상 최고치입니다 이익도 그래서 일단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이게 원래는 이렇지 않았는데 실적이 열리면서 진짜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기대 안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었더니 잘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원래 3분기가 그리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4분기나 내년 1분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그때 가서 보시면 되니까 지금까지 보신 바로는 상당히 주가가 올릴만한 이유가 된다 그것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만 좀 말씀드립니다 제가 근데 이걸 먹더라도 리비안과 그 친구들을 볼 건데 제가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리비안 여러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했고 지금도 응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 모 증권사에서 하는 매매 현황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뭐라고 그러죠 그걸 미러링이라고 그러네 미러링 그래서 보여주는데 진짜 진짜 많이 매수하시더라고요 우리 지륜이 분들이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팩트입니다 매출이 없죠 리비안 아직까지 없습니다 포드하고 GM이 어마어마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 대략 150조 원 정도의 매출을 보여주는 게 포드하고 GM입니다 그 다음에 순이익도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60억 달러 그런데 포드하고 GM은 꾸준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략적으로 한 30조 달러 포드가 GM은 한 15조 달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시가총액은 1050억 달러 포드가 780, GM이 900억 달러 비교도 안 될 만큼 커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냐 커졌냐 저는 꿈과 희망을 적어놨는데 이게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뒷배가 아마존이 있고 포드가 있고 특히 아마존이 이미 몇 년 뒤에는 10만 대를 가져가겠다 이미 얘기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는 없지만요 하나에 또 리스크가 있는데 뭐냐면 이 리비안의 CEO는 자체 이런 업종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동차 업계를 젊어요? 젊죠 요즘에 젊으니까 그런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루시드 같은 경우에는 제2의 테슬라 꿈꾸고 있는 루시드는 사실은 거의 테슬라에서 온 분이 다수입니다 거기는 임원들이 오셔서 해서 또 만든 거예요 경험자죠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 아까 얘기했지만 매출도 없고 또 한 가지 또 생산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막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 세 가지를 본다고 그러면 솔직한 얘기는 지금 주가 올라온 건 상당히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이건 지금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못 느낄 수 있고요 내일도 못 느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하나 주식은 실적대로 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하시거든요 리비안 되게 좋은 기업인데 네가 뭐 봤냐 네가 타봤냐 네가 이 차의 성능을 아냐 하시는데 다 차치하고 실적이 뒤따라오지 못하는 기업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게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욕을 먹으면 해도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욕 하나만 꼭 기억하시고 굳이 지금 미리 들어가서 큰 수익을 보려고 한 것보다는 테슬라에서 배운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재미가 없다가 실적이 이제 좋아진 거는 현금이 돌아오면서 주가가 올라간 거거든요 실적이 플러스가 나면서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저러고 보니 포도라나 GM은 참 좋은 주식인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스토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가 없죠 그리고 굉장히 올드해 보이죠 내것이 자동차 업체고 하다 보니까 올드해 보이는데 어쨌거나 포도라나 GM도 올해 좋았어요 올해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고 대부분 다 둘 다 50% 이상이 올라갔는데 전기차에 대한 기대가 올라간 거니까 고마운 거죠 전기차가 근데 어쨌거나 리비안이 사실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제2의 테슬라가 될 만한 기업 리비안을 사시는 분도 계신데 물론 맞을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시점 갖고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넘어갑니다 리비안 한 다음에는 항상 댓글이 별로 안 좋은 게 많이 나옵니다 모르겠어요 시가총액을 보면 제2의 테슬라가 나오면 안 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의 현재 시가총액을 설명하려면 1조 달러죠 앞으로 자율주행 풀 자율주행은 당연히 되고 그 풀 자율주행되는 자동차로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그렇죠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다 망하고 그 풀 자율주행되는 자동차가 돌아다니면서 돈을 벌어오는 그런 구조가 되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설명이 되는데 제2의 테슬라가 있으면 그 시장 나눠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네요 말이 모순되네요 그러네요 제2의 테슬라는 있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네요 지금도 3%죠 4%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6% 되고 5% 되면 안 되죠 그런 논리인데 그런 걸 지향한다는 거겠죠 끊고 있다 목표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지금의 루시드하고 리비안이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어쨌거나 뭐가 테슬라의 뒤를 이울지 모르겠지만 아까 우리 프로님 말씀하셔서 체계되면 없는 게 맞는 건 맞네요 있으면 안 되겠네요 그런데 어쨌거나 지금의 모습은요 다시 한 번 정리하지만 리비안이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율주행에 대한 시스템이 있냐 소프트웨어가 있냐 그것도 없죠 보험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냐 그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런 걸로 본다 그러면 테슬라의 압도적인 그런 기술력은 제가 보기에 따라하기 쉽지 않은 걸로 보이니까 오히려 만약에 이런 쪽으로 좀 투자하고 싶은 분들은 테슬라 자체가 좀 투자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애널리스트들 중에 우리나라 주식과 미국 주식을 같이 커버하는 분은 참 골치 아플 거예요 그렇죠 현대차도 바이를 내야 되고 테슬라도 바이를 내야 되니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건데 그렇죠 그런데 현대의 매수견을 제시하는 건 그거는 뭐 국내에서는 보통 흔한 일이니까 반대 의견을 갖고 있어도 쉽게 못하지 않습니까 현대차를 지금 매수하셔도 좋습니다라는 애널리스트라면 테슬라는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거품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라고 해야 논리가 맞고 테슬라를 매수하시는 게 좋습니다라는 논리라면 현대차는 어떡하죠? 그럼 당장 파셔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현대차도 좋고 테슬라도 좋다고 하니 그것도 모순이네요 그러면 어떡하지 이거 하여간 2%님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뭐랄까요 아주 치밀한 논리 있지 않습니까? 누구도 거기 깨어들 수 없는 그런 논리 맞습니다 맞고요 그렇지만 뭐 제가 보기에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주식이라는 게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변수가 많고 또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올 거 그름이 없고 선황이 없으니까 잘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쉐브론 얘기를 좀 할 건데요 유베이스가 오늘 갑자기 쉐브론에 대해서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굉장히 드문게 했습니다 목표주가 110에서 120으로 올렸는데 물론 크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그러면 업사이드가 9.4% 됩니다 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딱 두 가지입니다 2년 동안의 유가가 고공행지 할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유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들의 매출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강력한 현금으로 바탕으로 해서 바이백과 배당 인상을 한다는 건데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이거보다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 홈페이지 이거거든요 얘네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기후변화에 대해서 얘들도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탄소중립 외치고 있고 페이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 원유 관련 얘기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냥 이거는 기후에 관련된 것만 나옵니다 우리가 인간을 이롭게 하는 거는 기후를 도와주는 일이고 탄소 줄이는 게 그런 목표라고 계속 나와주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기업이 나갈 방향이 제가 보기에는 에너지 기업이 아니고 뭔가 달라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해서 홈페이지에 갖고 온 거거든요 그렇다고는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지행과 포드가 전기차를 만들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기업에서 뭔가 다른 기업으로 다시 바뀐다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해서 갖고 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한번 들어가서 보십시오 그러면 기후에 대해서 내용이 엄청 납니다 이런 기업도 뭔가 꿈꾸고 있는 거라서 뭔가 변화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저는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어쨌든 UBS는 그런 거 얘기한 게 아니고 일단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증가한다는 것 때문에 올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원래 유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그건 원래 빠져야 되는데 일단은 UBS 의견 때문에 소폭 올라간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웬만하면 유가는 얘기 안 하는데 오늘 에너지 기업을 얘기했습니다 이 분입니다 이 분 가이스파이어라고 하는 버핏의 제자인데요 같이 사진 찍은 분이죠 일단 인증하는 겁니다 제가 버핏을 본 지도 벌써 한 4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보셨어요? 가서 봤죠 2017년에 가서 봤는데 물론 멀리서 봤죠 한 500미터 앞에서 봤나? 사람이 거의 형체를 못 볼 정도까지 봤는데 진짜 저는 그때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렇게 앉아있는데 우리 이 프로님은 지금 가스타를 드시지만 진짜 콜라를 먹을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체리콕 진짜 따 드시라고요 먹죠 먹죠 인생 뭐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뭐 이도 좀 시원할 수가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캔을 한 두 개 세 개를 드신 것 같아요 한 자리에서? 계속 얘기하니까 또 특이하게 체리콕을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 드시는구나 하면서 이분이 했던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쌍둥이 동생이 있고 얘한테는 브로콜리 먹였다 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콜라를 콜라를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지난번에 일을 잃긴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또 팬분이 사오셨어요 콜라를 그래서 제가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하기가 중요한 게 이분이 인플레이션을 급파하는 방법을 얘기했는데 두 가지입니다 1번은 부동산을 보유하면 저희가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요 2번은 성장률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방법인데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것만큼 더 높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하면 이기는 방법이라고 너무 당연한 얘기했는데 저거보다는 1번이 편하고 싶네요 1번이요? 부동산을 보유하면 되잖아요 성장률 높은 기업을 어떻게 찾아서 투자합니까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1번은 미국 부동산이니까 저희하고는 또 약간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거라면 1번 2번 쪽에는 1번이 쉽지 않습니까? 쉬운데 일단은 자금의 여력도 있고 조그맣게 들어가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미국의 집값이 30만 달러 하니까 한 3억 정도 있어야 되니까요 일단 좀 돈이 들어가겠죠 성장률 높은 기업에 그럼 투자하는 걸로 했는데 이유가 이제 공업만 이슈 원료 가격 상승하더라도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까 벌써 딱 느낌이 오죠 어떤 기업인지 느낌이 오시죠 팡 팡종목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은 만약에 가격을 올려도 끊지 않을 것이다 그게 마이크로스푼트가 이번에 금액을 올렸거든요 구독 금액을 올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오피스를 끊을까? 안 되죠 파워프린트 끊을까라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성장률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건데 오히려 금과 비트코인은 방법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바로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아직까지는 엔비디아는 전망치입니다만 매출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전년 동기 대비입니다 엔비디아가 68% 지금도 매출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68%가 증가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테슬라가 57%, AMD가 54%, 쇼피파이가 46% 쭉 나오는데요 구글, 페이스북, 애플, 셀포스, 어도비, 마이크로스푼트, 넷플러스, 아마존까지 해서 시장을 상위하는 매출을 보이는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한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들 기업은 이미 다 보유하고 계시죠 아마 대한민국에서 많은 분들이 엔비디아, 테슬라, AMD, 그다음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스푼트, 넷플러스까지는 보유하지 않을까 아마존까지는 보유하지 않을까 싶어서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그대로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 경제성장률이 많아야 2%, 3% 나오는 그런 시절에 저렇게 성장하는 기업들은 좋겠죠 좋죠 그래서 일단은 일부 맥도날드도 마찬가지고 가격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갑자기 올렸다고 해서 갑자기 안 먹거나 그런 것도 포함되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에 관심을 갖지 않은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까 굳이 찾지 마시고 다 아는 기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아하는 기업들 이미 보유하고 계신 거에 뭐 필요하시면 조금 더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셀포스.com 여기 CRM 있죠 CRM 요거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도 얘기했지만 다우 쪽에서는 가장 좀 유명한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다 셀포스에 그걸 쓰거든요 아시겠지만 고객관계관리 프로그램이죠 해서 다운받은 다음에 영업에 활용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고객 데이터를 만들어갖고 영업에 활용하는 건데 이게 없으면 실제 회사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셀포스.com에 프로그램을 쓴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이해가 안 가는 거는 편의점 가시면 이게 안 팝니다 뭘요? 셀포스는 안 팔죠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회사이다 보니까 모르는 건데 어쨌거나 중소기업도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기업이니까 혹시 물어보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그렇습니다 소프트웨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말씀드릴 건 테슬라가 이제 좀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우리 작년이었나요? 작년? 올해 초였나? 제가 늘 얘기하지만 테슬라를 얘기할 때 항상 몇 년 치를 끌어왔다고 많이 얘기했거든요 보시면 되시겠지만 지금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이번 주 주가 빠져도 가져갈 만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익에 대한 리비전인데 이익 조정 비율을 보여주는 거죠 EPS의 모습인데요 2022년 선이 딱 그어집니다 물론 그 이상 주가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내년 약간의 짙은 색이죠 이것도 보이죠?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내후년 2024년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죠 지금 2년치를 보면 3년치를 보게 되면 주가는 그만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점을 보이는 게 예상치이기 때문에 설사 빠져도 내가 어차피 장기 보유해보지 뭐 하시는 분들은 들어올 것이다 물론 땡겨오는 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테슬라 진작부터 미래의 지향적인 주식 아니었습니까? 사실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지금 일러 머스크가 주식 파는 것 때문에 주식 팔 필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은 뭐 천 달에서는 팔고 덧받으면 사고 이런 건 하지 마시고 그거는 뭐 우리가 그냥 흔한 시나리오를 생각하시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해서 그냥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일 것 같다 3년 동안 그것도 한번 잘 기억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러 머스크가 자기 주식에 몇 퍼센트쯤을 팔았죠? 3%? 네 팔았습니다 3%만 파시면 되겠네요 덧받았죠 근데 테슬라 주주분들은 덧받았고 이번에 원래 한 10% 판다고 그랬으니까 조금 더 물량이 나올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동안 조금씩 팔지 않을까 월가의 시각이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워낙 적은 금액이니까 저기 거래당 대비하면 약간의 좀 뭐라고 할까요 그 약간 실망한 분들 민물의 경우에 그런 게 나온 것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봤고요 아까 아까 말씀드리다 말한 건데 선물의 흐름을 잠깐 짚어보고 간략한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좋은 월요일이죠 S&P500이 0.38% 아까 얘기했지만 0.72%만 올라가면 다시 한번 사단치고치로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와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우가 0.42% 나시타기 0.49%로 오늘도 조금 좋은 모습으로 좀 출발할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웹을 잠깐 보시고 실시간 맵입니다 보시면 배우 웃으시죠 웃을만한 기업이 보입니다 좋네요 이게 또 이제 테슬라가 조금 빠진 2.07% 이게 잘하면 천수라가 깨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올 정도까지 하락입니다 물론 이제 시작해봐야 알아 여러분도 미리 짐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이번 주 실적에 나오는 그런 기업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단은 뭐 필수비자인데 월마트 뭐 타깃 이런 거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원래 마지막에 발표하는 기업들인데 로우스 홈드포 이런 기업들인데 원래는 되게 안 좋은 기업들인데 이번에는 선방할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빅테크 다 플러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안 보입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많이 빠졌던 페이팔도 오는 반등을 좀 세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가지고 전반적으로 오늘은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보잉도 오늘 좋은 기사가 나오는 바람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잉은 어찌가나 빨리 정상화되는 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와주면 쭉 올라간다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구글과 페이스북도 역시 1% 안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 다음에 간략한 기사를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틀리가 있는데 오틀리 혹시 우리 아 우리 이 프로님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귀리 귀리 오틀리 드십니까? 좋아합니다 그걸 드십니까? 네 귀리에다가 우유 살짝 부고 꿀 살짝 넣은 다음에 한 달 한 번 드시는 건 안 먹는 겁니다 자주 먹습니다 진짜요? 저는 그렇게 한 번 먹었다가 다시는 안 먹습니다 왜요? 맛있는데 너무 여기가 막 뭐가 남아가지고 입에서 계속 걷돌아요 입에 끼고 끼고 그 다음에 뭐랄까 좀 이렇게 모래알을 씻는 듯한 느낌 느낌은 그래요 남은 인생 먹어봐야 몇 개나 먹는다고 그런 걸 먹고 있느냐라는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성격수 안 먹는데 진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근데 이 오틀리라고 하는 기업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안 먹어요 잘 미국사람도 안 먹습니다 안 먹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비연디베트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뭐 가짜 고기 이렇게 뭔가 건강식들은 잘 안 먹어요 안 먹기 때문에 실제 별로 안 좋습니다 쭉 빠지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다고 제가 언제였죠? 6, 7개월 전부터 얘기했죠 오틀리 하시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고요 뭘 먹냐면요 스펜 좋아합니다 스펜 스펜 같은 거 좋아하시니까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테슬라가 11주 연속 주간 연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지난주에 큰 폭으로 빠졌죠 지난주에 빠진 폭이 한 20개월만 처음 빠진 거기 때문에 많이 빠졌고요 약 15파이더가 빠졌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69억 달러가 내려갔는데 어쨌건 여기 70억 달러 나오지만 하여간 69억 달러 정확한 수치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또 팔 거라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달러트리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건 이제 한국판 아 미국판 다이소입니다 다이소인데요 달러트리 네 달러트리 근데 이거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멘트 리치라고 하는 행동주의 투자자가 여기 지분을 인수해서 뭔가 새로운 기업을 바꾸려가는 그런 의도가 보여주다 보니까 주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이게 상당히 올드한 기업이고 솔직한 얘기로 이 층이 정해져 있어요 가는 층 사람들이 그래도 저런 게 있어야죠 저는 누가 다이소를 다른 기업으로 바꾼다고 하면 싫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다이소가 아니고 다른 만 양 하우스 바꾼다는 게 아니고 1달러 샵에서 그게 아니고 뭔가 더 확장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을 보여준다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 것들에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도이치뱅크가 그 내용이 나오자마자 바이 의견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요 주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이 표를 정확히 보신 건데요 제가 솔직히 미국 가기 전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한테 왜 갈까 1달러 샵에 가서 뭘 사면 다 망가져요 갖고 나오면서 망가지고 근데 갈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가봤더니 딱 이해가 풀렸습니다 갔더니 저 같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멕시칸 애들이 와서 물건을 구매하는 거죠 그만큼 미국이 임금이 높지만 싼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이용하는 게 다이소다 달러트리다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왜 그러시죠 아닙니다 다이소나 달러트리 같은 곳은 들어가면 물건 사러 가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상상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하러 상상이요? 다이소에 들어가서 코너를 돌 때마다 아 이걸 사면 이걸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이걸 살까 말까 아 집에 이거 있지 없나 이런 가면 머리가 엄청 바빠져요 돌아보십시오 다이소에 가시면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가셔서 느끼신 건가요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복잡해집니까 머리가 단순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거 괜찮은데 우리 집 그릇을 이거로 다 바꿔 부터 시작해서 볼펜을 이거 한 세트를 샀까 아니면 낱개로 샀까 이런 거죠 그렇군요 잡념이 싹 사라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근데 그럼 상대 큰 데 가야겠네 좁은 데 가지 말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장금 이 프로님 말씀하신 거에 힌트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가시면 다이소라고 지금 천 원짜리 안 팝니다 거의 없어요 다 2천 원 3천 원짜리 고급스러운 것도 있고 또 이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 따라트리 역시 그런 쪽으로 변명하는 게 아닌가 싶으니까 한번 기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넘어가고 디어만 말씀드리고 끝나겠습니다 디어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었어요 아쉽게 지금 농기계 만드는 기업이고 중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 이게 파업에 디어스요 이번에 파업에 디어갖고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오늘 준비해오신 겁니까 파업에 디어스 디어스 왜냐하면 이게 거의 처음 있는 파업이었어요 이번에 하다 보니까 지금 파업이 10월 14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뭔가 해결책이 나올 듯 나올 듯 하지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진짜 디어슈요 왜냐하면 주가 처음 빠진 거거든요 파업 때문에 주가가 디어갖고 좀 빠졌는데 하여간 다시 좀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머니머니에도 캐터필라 디어 같은 경우는 원래 인프라 관련 수해지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용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으네요 자 오늘도 마무리를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잘해주셨습니다 심지어는 2프로 화장실 갔다 오는 시간까지 진행자로 고맙습니다 장우석 본부장님이 계셨기에 마음 놓고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이었다면 마음 못 갔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이소에서 만나요 미국투식음식사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했고요 글로벌 라이브 장 시작하기 전까지 45분쯤 남았는데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사실 거 사시고 파시고 파시고 일찍 주무십시오 고맙습니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랄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라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업으로 가면 내가 배질리지 않습니다 3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3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3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